자 여러분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공포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소리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시작해볼게요 십장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조용히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완전히 조용히 해야 되는 게임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조용히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구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선을 넘어가면 안된다는 거지? 이 선을 넘어가면 안된다는 거지? play fair and most of all don't scream 아아 하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작게 하면 되잖아 아아아 이거 완전히 작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넣으면 된 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뭐지? 이건 뭐예요? 아 민감도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잘 확인해보세요 이만큼 안 올라갈 테니까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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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앗! 이거 뭐지? 아.. 야아! 뭐하는 짓이야! 아.. 나 진짜 깜짝 놀랬네! 아씨 마이크 좀 멀리하자! 아씨 깜짝 놀랬네! 아씨 깜짝 놀랬네! 아씨 깜짝 놀랬네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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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래키지마! 다시 하지마라! 아잇! 아잇! 아이클을 멀리해서 괜찮아요! 여긴 어디지? 아잇! 아 왜? 뭐야? 마이크 위치 좀 조정하려고 만졌는데 죽었어 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속삭인다고 이러면 안 들리잖아 여기가 어디지?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들리나? 아 맞다 번역기가 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번역기가 있지 아 맞다 번역기가 있지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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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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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gi 빨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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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기소 컷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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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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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뇽 안뇽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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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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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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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다음 시간. 다음 시간. 다음 시간. 다음 시간.